이거 전달 좀 해주세요. 전달 좀 할게. 아 이거 분석해서 얼마나 방사능이 많은지 좀 아시라고. 아 이거 경보험이 계속 걸렸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꼬부시마 방사능 오염된 오염수가 멀쩡하다고 얘기하는 국민의힘. 이 자들이 과연 우리나라 국회의원 맞습니까? 맞습니다. 일본 일본 국회의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당식 하십시오. 국민의힘에 부탁드립니다. 정보와 여당에 부탁드립니다. 영남도 경찰관 연비 과정을 예정으로 공정하겠습니다. 질서유지선을 침범하는 경우 짐신법 13조 이만으로 형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아 우리가 방사능 오염들을 전달한다니까 애인이 나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경찰이 집시를 하다가도 화장실 하려면 경계선을 벗어내야 되니까 우리 경찰 여러분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마세요. 집피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저기에서 밖에 나가지 말고 안에서 노상방로 하란 말입니까 논리에 맞는 얘기를 경고를 하셔야죠. 존경하는 경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국민의힘에 뭔가 전달하려면 나가서 전달하고 또 그 집실 안에서 집필 장소 안에서 집필을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경찰 공무집행법에 위배되는 발언이니까 하지 마세요. 자 전달 시간 하러 가겠습니다. 저는 이 신호를 직접 들고 온 사람입니다. 이거 전달한다고 국민의힘에 계신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3명의 위협을 당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분석을 좀 의뢰를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국민을 위해서 여러가지 물과 흙 다 분석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걸 전달하는 건 멋진 않겠죠. 이걸 어디 분석을 해서 방사능 오염이 되지 않았는지 국민의힘이 이걸 분석하라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서 가져오진 않은 거 아니에요. 이거 전달 좀 해주세요. 전달 좀 할게요. 이거 분석해서 얼마나 방사능이 많은지 좀 아시라는 거예요. 이리 와서 가져가 이리 와서 가져가 잡아 이 분석을 윤기힘 관계자분 여기까지만 나와서 받아가세요. 어 이 분석은 맛있어 맛있다고 저는 rados 이리의힘은 아직 유코시마 당사능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과연 인력본문의 이거를 가져오려고 마시지는 않겠고 긴장을 열리세요. il n 잘해, 잘해! 잘해! 우리 국민의힘에서 가져가지 않겠죠. 그런데 저희가 국민의힘한테 이걸 전달하는 건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 돈과 귀를 두개 걸었잖아요. 국민의힘한테 전달해서 국내의힘을 분석해서 깨끗하면 마쳐보기도 하고 아이들도 좀 주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게 방사령이 오염되어 있으면 국민들한테 국민들에게 방사령이 온다고 발표를 해주시고 그렇게 협상하고 저희가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어느 의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국군시마 가서 바닷물을 떠다가 분석해본 사람 있습니까? 이 국민을 안시키려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장서 나서가지고 가서 물도 떠다가 분석해보고 분석해보니까 공인기관에서 분석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일은 하지 않고 일본의 앵무사 마냥 일본 측에서 일본도 독교전력이 말하는 걸 앵무사같이 따라하는 저 폐류나 윤석열과 국민의힘, 폐른보수정당, 국민의힘은 그래서 저희가 폐른보수정당이랍니다. 감사합니다.